안녕하세요. 빵언니입니다. 오랜만에 하드터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타푸루 2008년 코끼리축제 모습입니다. 2015년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 전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박타푸루에 가 있는 동안 마침 가장 큰 축제인 코끼리축제 기간 중이었어요. 네팔 박타푸루는 동네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도착해서 천천히 골목을 구경을 하면서 광장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판도 보고요. 어느 약국에 있는 이런 인체 구조도 재밌었어요. 가는 동안에 저녁으로 모모도 요기를 했고요. 사람 구경을 하면서 광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러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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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